둘, 셋, I'm JJFWC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JJCC입니다. 저희 더 재키창 그룹 코레아에서 말레이시아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자세한 일정이나 문의사항은 아래에 보이시는 주소 또는 JJCC의 공식 트위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JJCC와 함께 무대에 함께 서고 싶은 분들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I'm JJFWC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